권혁규 권혁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번 이쪽으로 자리하시고요 권혁규입니다 인생수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주시면 바로 갈게요 가겠습니다 가도 가도 아득한 인생길룸 보랍길에 잠들면 하향도 좋더라 친구도 사질까 고기 고기 고생길룹 살아 덮고 지대 고기 영 바랄 하시 인형 으로 살아 받아간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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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arken 고기 인생 밀컴안 산길에 끝마저 나가면 좋더라 행복이 난 없더라 우리 우리 몸과 서류를 서로 덮고 지게 이게 정말 인정이더라 이게 정말 사랑이더라 우리 목숨 남강 남강 남강